요즘은 목이 새끼들이 빨대 꼽는 게 아니고 입이 주대해 아싸! 막 뜯어가지고 막 악악악악악 이런 느낌이야! 그리고 한 이틀 정도 계속 방송했더니 지금 목이 완전히 갔습니다. 아까 전에는 진짜 목소리 거의 안 나오다가 지금 그나마 조금 말이 나와가지고 지금 말을 크게 할 수가 없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은 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댔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얘기하기 편할 거 같은데 느끼하다고? 느끼하면 안 보는 건 안 됩니다. 보긴 봐야 되는데 옆에 장조림이나 겉절이 같은 거 하나 두고 봐주시길 좀 추천을 드리겠고 더 작게 소근소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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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김피디 아 우리 김피디 일본에서 돌아왔어 잠깐 이리 와봐요. 옷은 뭐야? 초단..초단님 아니야? 맞아요. 초단 굿즈 샀어. 아 진짜 짜증나 진짜 말세인 게 제 피디님들인데 지스타 가잖아? 여기 한 명은 초단 쪽에 줄 서있고 우리 오피디님은 저희 소세범님 쪽에 줄 서있어 다 사라져.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. 어디 갔는지 시간을 녹였지만 중척이 없는 대학생의 졸업가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있죠? 이거 일부로 했네 이거 일부로 다 안 잡히게 해놨네 이거 와 이거 진짜 야 개사이코패스다 이거 야 미친놈 아니냐 이거? 하야 나 진짜 미친 야 올해에ити rely &중 나도 어제간만에 뭔가 근본게임방송을 한 것 같아가지고 열은 봤지만 나름 좋았습니다. ALTF4보다는 only-up이 어렵냐고요? 내가 봤을 때 ALTF4가 더 어려운거 같은데 아닌가? 온리업은 그냥 그래 할만해 솔직히 잘하긴 하는데 오히려 자만에서 떨어짐 야 어제 그게 자만에서 떨어진 거야 내가? 말이 안 돼 야 그 치즈가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그것도 예상했어야지 진짜 사이코패스인가 봐 안녕 실례 실례 대한민국 국비를 밟을 거야 대한민국 국비를 밟아 이해해 주실 거야 아 진짜 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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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밟아 보아 아 썸나 중소 어디야? 어 콩 그레이 아 콩그레츄레이션 따아 아 아 내 초복이라 남친 백숙 해줄 거이며 콩쩌라 너 해줘 너 해줘 너 해줘 너 너 남자친구 그거 뭐 했어 백숙 뭐 해줘 해주든지 마음대로 그거 너 하면 되지 그냥 왜 대자보도 붙여 마을에 대자보도 쳐냐 해줘 해줘 거 다 해줘 해줘 거 다 다 붙여 그거 너 너가 아파트 게시판 다 써 해주든지 말 좀 줘 해 다 해 오킹은 선택적 솔로잖아 난 때 왜 그래 난 선택한 적 없어 선택은 했어 그렇게 안 됐어 백미형 백미형 그거 알아? 못생긴 걸 보면 기억을 잃는데 음 너 한 번 더 보낼 거지 그거? 너 아 여기 놀아 나는 거야 어 봐봐 형 그거 알아? 못생긴 거 보면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 응 조용히 해 어 오킹님 고민이 있습니다 오킹님 같은 남자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? 저요? 존나 이뻐야 저 너 말고 너 같은 사람? 낮아야 돼 내가 더 낫겠지 유사제품에 주의하세요 휴 다행이다 오킹이랑 결혼 안 해도 된다 연인이 되잖아 그때부터는 얘 눈에서 라섹 수술 콩콩 콩쎅 뭐야 콩깍지 라섹 수술을 딱 해가지고 아니 콩깍지 콩깍지 라섹 얘기한 거잖아 야 소울카 1라운드는 젖밥 진짜 솔직히 인정? 아가리 씨? 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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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ٌ 형님을 이 되짓에 굳는데 서 아? 아, 죄송해요. 아, 아니요. 아, 죄송해요. 센세! 폴가이즈가 야리타이대 승... 됐다 뭐 어쩌겠어. 게임이 그런거래 혀. 저 찐다스러운 튜톡 꼬집 54개 싫어 진심. 욕타인드업. 진심화. 소환아abord. 새로운 캐릭터도는 가족들의 곧 지적. 첫째 중. 이분도 00. 가운데로 모여야 돼. 얘들아, 가운데로 모여야 돼. 얘들아 우리 다 X 때 이러다 다 죽어. 야, 가운데로 모여야 돼 진심으로. 쫘아야ена... 아, 다 아, 다, 다, 다. 아, 나이스. 나이스. 결국은, 아 나 내일 8시에 일어나야 돼서 그래. 나 내일 8시부터 이사란 말이야. 밤새고 이사하는 것도 해볼만 해? 아 그럼 내일 휴방해야 돼. 아 근데 내일 휴방 못 하잖아. 아 시키엔 쪄. 어차피 이번 달에 이번 주에 계속 방송을 하는 건 어차피. 이번 주에 계속 내년에 방송을 하는 건데 어차피. 그러니까 가라고 이 돼지네꺄. 어머 저게 얘기하는 거 봐. 아 님들 나 그 요즘 내 사무실에서 자잖아. 오늘도 사무실에서 자야 될 것 같긴 한데. 야 벌레 존나맛아야. 모기인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. 나 지금 봐봐. 열한 방 물렸어 지금. 아 진짜로. 긁어서 다 딱 찢었음 지금. 난 또 긁으면 못 참잖아. 간지러워. 그러면은 네가 간지러워 봤자 어디까지 간지러울 건데. 하고서 그냥 그걸 뜯어버려 나는 거기를. 네가 간지러워서 내가 긁어서 그 부분 파버리면 어떡할 건데. 그래가지고 일단 이기긴 했어 내가. 야 모기가 요즘 스텔스 기능 나 어제 님들이 장난으로 말하는 줄 알았는데. 진짜로 모기 스텔스 기능 장착한 모기 왔더라. 와 천조국 덜덜덜. 진짜 안 들리는 모기가 생겼대 지금. 말라리아 모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덱스모기 덱스모기 덱스모기. 백목. 다 다 특수모기 형. 모기들이 다 이러고 다니잖아. 포 dw Sw 파리들은 파리는 약간 이런데 모기는 약간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나르지도 않아. 옆으로도 Venez. 더 많이rite yal쇅이어자 위에 보면서 날아올까봐 위에 보면서 할더라 요즘은 모기 writers 발목 꼽는게 아니고 입이 embaixo 뜯어가가지고 이런 느낌이야 입이 너무 세게 뜯어 요즘 모기는 냄새나는 사람한테 간대? 뭔 개소리야 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오는 거 도브 쓰거도 도브 복싱한 냄새 나는 거 약간 피크닉 냄새 나나? 아니 많이 물려 야 이거 봐봐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맛있나 봐 여기가 아주 알짜배기 약간 엎진살 약간 안창살 같은 느낌인가 봐 여기 하나 둘 세 방 물렸어 미친 새끼들이 어젠 햄버거 아닌가 오늘